2$ . . 있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합니다. 불공격! 정확합니다. 그렇죠. 같이 양쪽 날개의 바람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윈도도 열심히 해주고 말이죠. 파이터답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1세터의 서브. 백탈리시고. 백어택! 정확합니다. 시몬과 일제의 상황에서 라이웨이드점. 참이 쿠바이 두 손 중에 이 대결. 거기다가 승거제 대결. 또 승리 싸움. 정말 오늘 얘깃거리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첫 수납 득점이었고요. 리시몬 죽었어요. 다일렉틸! 바운드 됐습니다. 삼성화전은 다행이에요. 레오 쪽. 레오의 승우가 깨르마퀴 걸립니다. 박원빈과 시몬! 자 레오가 힘드네요. 시몬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예. 유식의 서브. 코스는 좋아서 강영준을 깨끗한 리시몬. 그리고 시몬! 박원빈! 레오와 지태왕이 막아냅니다. 두 점차 압박. 시몬과 레오의 싸움은 정말 장군 번군이네요. 짧으면 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시몬 선수는. 정권 승부를 하더라도. 각을 내가 꼭 조금. 더욱더 그니까요. 정권 승부가 되기 때문에, 정권 승부가 되기 때문에.